편하게 들으세요. 제가 다른 타교육지원청에도 이런 강좌를 열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께서 저 주제는 나도 강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저한테 카톡을 주세요. 길게 보고 길게 보고 가야 돼. 기관제 선생님 강의는 누가 해야 돼? 제가 하는 것보다 기관제 선생님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저작권 프리로 원고도 다 드리고 할 테니까 나는 이쪽이 적성이 맞네. 그리고 이게 지금 서울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방에도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직무연수로 과정을 개선해 주고. 네. 그리고 혹시 좀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분은 뭐 일단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끝나고 근처에 가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질문을 하시면 상담해 드릴게요. 요즘 뭐 때문에 갈등이 있다. 이러시면 이제 27분 6. 아 입을 풀고 빨리 얘기해야 되겠다. 자 가야 쓴지. 이게 제가 정말 옳지 않는데요. 기술이 필요하다. 우린 너무 기술이 부족해. 사과를 하라고 사과에 편지를 쓰는 게 합격 없는 1호 조치인가. 이렇게 되는데 편지를 써와서 편지를 전해주고 보니 피학생 엄마나 피학생 본인이나 더 열받았어. 왜? 사과할 줄은 몰라. 사과를 했더니 뭘 했어? 변명을 했어. 사과의 변명의 차이. 가르쳐줘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돌봄치 교실, 카페에 다 올라가 있어요. 또 용서하라. 가해 학생에게는 뭘 해야 돼. 연쇄살인 범에 의해서 온 가족이 다 살해된 그 아빠가 그치 그 연쇄살인 범을 용서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왜? 용서를 왜 해야 돼?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될 거야. 이 사람을 미워하고 평생 내가 가장 내 인생도 망가진 가장 이기적인 행위가 용서다. 이런 영상들 다 있어요. 카페에 가시면 검색어만 잘 고르시면 다 있어요. 선생님들의 교직에 무슨 고민? 제가 33년 동안 했어요. 매를 들지 않고 33년을 버텨봐. 온갖 괴를 다 해야지.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입단을 물고 무건수행하라. 왜냐하면 너만 통신이란 게 가장 무서운 통신이야. AP, UPI보다 더 무서운 통신이 너만 알고 있어. 그렇게 나면 안 돼. 무서운 통신인데. 학교 사회에서도 선생님들 회식자리에서 누구 흉을 봤어. 그거는 면전에서 얘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왜? 무슨 통신? 그 무서운 너만 통신. 내 입 밖으로 나온 거는 마이크 대고 한 거나 똑같다는 걸 애들에게 기우십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복잡하게 힘겨운 경우에 제가 쭉 보니까 이런 경우 부모가 애의 진로에 비해서 꿈을 짓밟아. 애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는데 애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축구선수 되지 못할 만큼 축구를 시켜줘야지.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안 시키면 더 하고 싶다. 그 얘가 찐박지도 별로 빠르지도 못한 애가 그걸 한다니 실제로 시키면 몇 달이나 가야겠어요. 근데 그거를 짓밟아 놓으니까 얘가 응? 엄마, 과감 나의 꿈을 짓밟았지? 복수합니다. 걔네들 복수하는 거 간단해. 어떻게 뭘 안 하면 돼? 그렇지. 엄마, 아빠 정하는 거 안 하면 돼. 지금 여기 앉으신 선생님들 중에도 우리 애가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거 같다 싶으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애의 꿈을 짓밟은 경우가 있습니다. 잘 살피지. 안 하는 데는 다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로 갈등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거는 제가 약효 여태까지 100% 딱 눈치가 어 애가 선생님이 아빠가 애를 때리는 것 같다. 그러면 저는 바로 부모와 십대나의 사이라는 책을 권하하고 급하면 제가 천지 사인해가지고 아빠, 아버지 이거 좀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진짜 뚝 멈춰요. 담임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래요. 사실은 잘하고 싶은 거고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또 센 남편 그냥 애한테 그냥 윽박 지르기만 해. 근데 아빠의 의도가 뭐야. 애 잘 되는 거야. 근데 방법을 몰라. 근데 이 부모와 십대 사이라는 책에는 방법이 와 이렇게 실천해보고 저렇게 실천해보는 방법이 있어서 가정폭력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와 십대 사이 아까 말씀드린 거죠. 요즘 그리고 면담할 때 학부모님한테 학부모님 좀 뵙고 싶어요. 이럴 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시면 어떤 반응이 돌아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돈 많이 받으시잖아요. 대뜸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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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막걸리야. 그치? 그리고 선생님 어머니 애가 수업시간에 뭐라고 했더니 눈을 동그랗게 두고 대두러요. 그랬더니 엄마 선생님 그럼 내몰낫게 뜨세요? 이렇게 총을 맞어. 가는 말이 고와요? 오른 말이 고와요. 물론 이 학교폭력이든지 애들 사랑이든지 어머니 그 어머니들이나 애들이나 담임을 향해서 총을 쏠 때 실은 저를 향해서 쏘는 게 아니에요. 괜히 가서 가슴 들이대지 마. 이게 아까도 그 도표를 생각하셔라. 뭐에 대한 엄마 세상에 대한 엄마 거기다 가슴 대지 마시고 그러면 재빨리 매트릭스처럼 돼요. 저쪽에서 총을 땅 속을 어떻게 쑤아 이 쪽에서 쑤아 이걸 잘해. 허리가 큰일 나게 이거 잘하시면 돼요. 정색하면 지는 거야. 유연하게 아 바로 꼬리 내리고 아이고 어머니 제가 말실 수 있어요. 애들이 다 외모나게 뜨는 사람 없지. 죄송해요. 오케이 정색하면 누가 인겨 아 말했잖아. 누가 더 이긴다. 싸우면 더 우울한 사람 우울해 자신이 있으면 그리 가시든지 면담을 요청할 때 요즘 암흑예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와 날개당말은 빠져 쓰는 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즘 우리 암흑예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알아 몰라 엄마가 알지 당연히 그러면 이제 오 요거 봐라 요건 작년 담임하고 다르네. 그렇죠? 요건 작년 담임하고 다른 거야. 왠지 학교에 학교에 중학교쯤에 와서 초등학교 3급 학년이나 중학교에 와서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면 야는 야 한흑일 백마워 같냐고 묵고 묵은 사람이야. 근데 거기다 되고 또 공격해봐. 엄마가 아유 작년에 색깔랑 똑같네. 엄마들은 원망이 이 아이들의 엄마들은 원망이 분명히 있어요. 자 초등학교 1학년 때 소위 ADHD로 불리는 아이들 생활비롭고 통지폐에 뭐라고 쓰였냐 뭐라고 쓰였지 그렇지 거기다 그 한마디를 썼나 명랑케어라나 조이산만 이게 ADHD라고 락인 찍고 싶은 아이들이 생활비롭고 통지폐에 와. 이 학년은 표현만 좀 달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학부모님들은 상처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 말 좀 빼지. 풍주다산과 엄마가 다 그 얘기를 꼭 생활비롭고 가정통지폐에 써야 되겠어. 그건 아니다. 엄마는 더 잘 우리 이렇게 학폭관련 이번 일을 계기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기를 강력히 기원합니다. 실은 저는 카톡친구가 9800명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니고요. 담임할 때 휴대폰 문자비 유료일 때 15만원 16만원 15만원 그런데 왜 그러냐. 엄마 아빠 본인에게 똑같은 문자를 다 보내요. 그런데 어떤 문자를 보내냐.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변하면 보내는 거예요. 3월 모의고사 그다음에 6월 모의고사 결과가 나왔어요. 6월 모의고사 결과 전국 퍼센트가 원수회사가 0.01% 올랐어도 문자 보내요. 아무개가 3월에 모의고사보다 0.01% 올라서 이 응시생이 몇 명이기 때문에 약 몇백 정도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 중에 몇 명은 공교육 시스템에 들어가서 최초로 공부 때문에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문자 휴대폰 문자 값이 16만원 15만원 그래서 카톡이 공부 짜잖아요. 그냥 무한을 보내는 거야. 메모장에서 복사해가지고 근데 이 소통의 양이 늘어난 거예요. 부모님과 소통의 양이 늘어나면 하다못해 애들이 올림픽 공원에 갔어. 어린이병원 가서 그럴 때 그냥 이쁜 짓 하고 그럴 때 사진 그때 막 찍어서 그걸로 비밥 이런 얘기를 파마나요. 시절이 많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꼭 밴드에다 올려놔봐. 엄마들이 엄마들의 10대 어머니들의 고민은 할 얘기가 어떤 거예요. 인정하세요? 자녀와 대화를 하라는 뭐 할 얘기가 있어야지. 내 담임이 저렇게 엮어서 올려주고 축제 때 춤추는 거 막 올려주고 그러면 제 페이스북 친구가 3천몇 명인데 우리 학교 800명 제 팬 친구. 그래서 영상을 요즘 점심시간에 수시 뭐 이런 걸 많이 해요. 그 영상을 담당 선생님이 나한테 보내줘. 기간이 저한테 보내줘. 그럼 제가 페이스북 올려.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가 1200명. 벨리 댄스가 어떠래요. 벨리 댄스.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해요. 평상시 학부모 학부모 밴드를 꼭 해야 돼요. 안 하셔도 되지. 카톡을 한국분들이랑 해야 돼요. 밤늦게 하면 어떡하죠. 안 하셔도 되지. 그러나 이런 평상시의 소통이 제안을 막아줘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머니들이 배신을 안 해. 물론 그 중에 특이한 엄마들. 어떤 엄마들 플레이 크레이지 있단 말이야. 오죽하면 책 제목이 크레이지라고 이렇게 했어. 그런데 크레이지 학부모가 있다고 해서 소통을 안 한다. 무서운 두려운 결과를 안 한 거야. 미안해라는 드라마. 담임선생님은 애들이 검찰에 가게 되면 담임은 기본이 탄원서야. 탄원서 써주셔야 돼. 그러면 애가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담임께서 긍정적인 거 몇 마디 써주시면 굉장히 큰 영향을 반려합니다. 부모도 어떻게 못하는 애를 그래도 담임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면 검사님들이 굉장히 참고하셔요. 하는 거. 출석 정지 때 출석 학폭 얘기가 너무 많네요. 이것을 넘어가고 그러면 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 예방법. 학부모와의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뭘 우선 뭐해야 돼. 투자를 잘해야 돼. 학부모총회. 그런데 지나갔죠. 우리 반에 학부모총회 10명 이상 왔다. 오 잘하시냐. 이건 거의 마케팅이야. 왜 희한한 게 학부모총회 때 오셨던 어머니들은 나중에 무슨 사안이 돼도 분명히 내가 실수가 있었어도 저를 감싸고 도르셔요. 심지어는 애들이 학교 국의대학 축구하다가 땅 여기가 이렇게 CT까지 찍고 MRI까지 찍었어. 그런데 이게 반가워 해야 하면 점심시간 해야 하면 학교 안전공제 지국이 됐는데 반가워 해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MRI 비용을 엄마가 다 냈어. 미안해 죽는 거지 제가. 얘는 분명히 합격한 매출 뒤에 있을 결승에 대비해서 연습격 한 거야. 되게 미안 했어요. 그때도 어머니가 더 미안해 하는 거야. 아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을 이런 일로 신경 쓰기 제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쏟아 부은 소통의 양이 있으니까 위기의 순간에 매편이 되어주라. 지금 학부모총회 모습이에요. 마주보기 하라고. 2차 학부모총회가 조만간 있죠. 수업 공개 날 그런 날 그냥 소 닦고 도대체 마세요. 니니오 신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꺼주 마세요. 학교 오실만한 분들은 학교 내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학년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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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에 생활제도고장학자가 과로로 우울증이 났어요. 어떤 생조부장님은 자살까지 하셨잖아요. 강남의 모호 중에 생조부장님은 자살까지 하셨잖아요. 저는 우울증이 걸렸는데 병명이 우울증이 아니더라구요. 다섯 글자. 모호 부정입니다. 무슨 부정입니까? 학교 부정입니다. 공무상 병가 4개월 맞았어요. 애들한테 상처받고 이럴 때 카톡을 그때 제가 도움을 받는게 저는 연장국을 싫어해요. 교사는 퇴근 후에 자기를 잘 케어해야 돼요. 그게 의무예요. 왜? 교실에서 아이들이 쏟아내는 우울의 쓰레기통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애들이 왜 틱틱거려? 왜 따져? 다 우울한건데. 그걸 우리는 받는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쓰레기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비워야죠. 그래야 갈퇴근해야지. 갈퇴근을 해가지고 아차사람에 올라가서 내전에서 지는 애를 바라보면서 이래 내자. 근데 초과 공부가 없는거야. 병가 신청을 해야되는데. 저거 분명한 공무상 병가죠. 근데 그때 구세주가 생활지도부장 카톡방에 있어요. 생활지도부장 카톡방에 대화를 전부 출력하니까 500쨍 500쨍 2번이 나와. 치열했었잖아요. 그것도 주로 새벽 한밤중. 주말에. 그거 다 분홍색 펜으로 칠했어요. 손님들께서 카톡이나 밴드라든가 이런걸 하는게. 나중에 위기상황에서 징과물이 되어져요. 그것때문에 공무상 병가가 되죠. 좋은계절에 공무상 병가 4개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걸 잊지 못해서 오래 이렇게 자유의 기술을 안했어요. 디스컬트라고 했는데. 학부모님들만 디스컬트라고 했는데. 내가 나를 이해하기 힘들어. 잘못하면 우울간의 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 어머니들, 집에 자녀를 둔 분들께 제가 오늘 팁을 해 드릴게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굉장히 까칠했어요.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한거에요. 그래서 어 여보 이거 ADHD 아니야? 이상한데? 그래서 전문가 상담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ADHD 검사 몇백문안 다 하고. 그런데 선생님이 ADHD는 아닌거에요. 그래서 처방을 내려주는게 이거에요. 집사람은 초등이거든요. 퇴근 후 15분 동안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라. 처방을 이렇게 내려줘. 애하고 15분 동안 대화를 나눠줘라. 그 처방도 끝내소고요. 신경제술 전문이 맞아? 그걸 처방이라고 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사람이 그동안 행태를 보면 집에 오면 가방 놓고 어디부터 가? 주방에 와서 물부터 끓이지? 물부터 끓이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 엄마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그 결정적인 15분간 엄마가 나에게 온전하게 했던 거예요. 딱 3일 지나니까 애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크리티컬 15미니트. 결정적인 15분 날. 이게 하루 1440분에 단 1% 그래서 두 사람 사람들도 이 시간. 부부와 혹은 자녀와 그 1%의 시간을 남기로 없이 바쳐놨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에게. 그러면 이 사람은 미쳤나? 저는 지금 어머니께서, 팔수는 어머니께서 굉장히 심경이 아프십니다. 그러면 퇴근 후에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 15분 놀아 드리기. 15분 되게 길었대요. 퇴근 후 같이 읽어보면서 시작. 퇴근 후 15분 아이의 등을 보이지 마라. 3일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때 어떤 엄마 학부모 교육 때 이거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죠? 왜요? 애하고 15분 놀아줬더니 밤새 놀아났네요. 얼마나 안 놀아줬어요. 15분 쫌 10분이 쉬익 öld으면 엄마? 섭쇼 가! 밥해! 다녀왔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촬영이 있어서 사실은 넥타이를 딱 메고. 오랜만에 Y쇼트를 딱 데리고 했는데 Y을 입고 넥타이 메고 이강이로 오면 안돼. 왜? 그가 오늘 강의 주제가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솔직히 회복이에요. 근데 멕타인으로 회복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잘 보시면 여기에 킨발이 이게 구두처럼 보이죠? 여기 등산봐요. 발이 좋다. 리치다. 그러니까 저는 퇴근하면 바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가서 정상에 가서 막걸리 한 번 맞고 동안도 교회 동압을 맞고 바깥에 나가는 거예요. 이름은 등산반 또는 하이킹반 호연지기반 그러나 다 똑같이 노는 말이에요. 프로그램 없어. 애들 보내고 저는 혼자 이렇게 자. 자신을 도대답합니다. 주 3회. 특히 40 넘어가신 여선생님들. 주 3회에 반드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십니다. 아니면 어느 날 남편의 밥 씹는 소리가 듣기 싫어졌다는 거예요. 비워져요. 엄하게 위생병인 남편만 비워져요. 경상면에서 막걸리를 쓰러트리지 않는 방법. 등산하이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전혀와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가 소통하는 것이다. 자 같이 놀자. 교사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깊고 넓어서 휴식도 상당히 고온 온도의 휴식을 취해야 해요. 그냥 막연히 집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그 정도는 만성피도가 풀리지 않아요. 이렇게 미친듯이 놀아야 해요. 꼭 구경 좀 다니셨어요? 교직은 우연히 봄. 화장실에서 손 씹다 봄이 어? 꽃이 켔네. 이런 우연히 봄인데 속절없이 피는 꽃이 없어요. 우리만 속절없이 바빠. 끝까지. 이제 철죽 지고 나면 철죽이 마지막이잖아요. 5월달이 장미예요. 그 전에 그 전에 꽃을 할 때 나뭇잎이 꽃잎이죠. 대신에. 4월 말 5월 초에 나뭇잎은 꽃잎의 법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간의 소통. 매주일에 혹은 적어도 한 달에 두 번이라도 바람을 피자 가지고 바람을 쐬자. 아니요. 집에서는 안 돼요. 30년 살을 놓고 먹어도 이게 사무실인 거야. 어이거 얘. 바깥에 나가야. 비로소 에이거 내가 그래서 저거랑 결혼하기 잘했지. 안 그러면 조만간에 남편의 밥 싣는 소리가 듣기 싫어지고 남편을 때려 잡아. 이게 바로 우리 마누라가 40대 때 저에게 공격했던 겁니다. 저렇게 많은데도 딱 바뀌던 애에 여름방학 한 달 동안 저하고 말을 안 해요. 보통 한 3일이 나거든요. 길어가야 근데 한 달을 말을 안 해요. 그러더니 이게 저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내 문제 이러면서 책방에 책방에 가서 이 책을 사가고 왔어요. 다시 태어나는 중이야. 이 책은 우리 반 학부모님들께 3월부터 홍보예요. 애학 아니면 엄마들이 실은 40대 엄마하고 10대 딸내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솔직하게 이겨. 누가 더 이해하기 어려워. 애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워. 내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워. 내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워. 내 마음이 이해하기 더 어려워. 4학년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사람이 이걸 다 보고 나더니 킥킥 때문에 저한테 읽어버려요. 원체들이 지난 1년간 우리 마누라의 모든 행동이 여기 다 있었어요. 지금은 40들어간 모든 친척들에게 생일 선물로 이걸 줘요. 값이 우석해서 아 그래도 1% 부족하시면 뭐뭐 해야 한다. 이시영 박사님의 책 모아는 독종만이 사라져 납니다. 공부하는 독종만이 공부하는 독종만이 공부하는 독종만이 공부해서 진짜 저는 방학 때면 배낭매고 책 봐야 해요. 가야 해요. 다 넣었어요. 다 넣었어요. 방학에라도 읽어야지. 그래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 식혀져가지고 응 강의를 하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 중에 강사가 나와야 해요. 이미 경기도는 기관제 선생님이 기관제 강사를 하고 계시죠. 오케이? 저한테 톡 주세요. 다 드리고 원고 드리고 제가 멘토링을 강사로서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계직 역시 만만치가 않아서 두발 자전거는 위험하다. 교사와 부모 이 두발만 가지고 위험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한테 명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신경정식과 전문의들 리스트가 있으니까 힘드시면 저한테 전화 톡 주시면 그 리스트를 보내드리고 또 학부모 중에 혹은 아이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명의를 만나야죠. 제가 이렇게 전문가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 어디서 뵙자 카톡에서 뵙자 정확하게 20초 남았습니다. 네 질문은 카톡에서 하는 걸로 카톡으로 소감 한마디 주시면 다음 과정 설계할 때 아마도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설계를 할 때 제가 혹시 자문을 하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여기가 선두제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 주신 본보가 그게 제일 중요한 뭐죠. 아 그리고 이런 강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래서 근데 어쨌든 다음에는 직무연수 15시간짜리 직무연수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강좌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선생님들을 뵙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4시에 연수가 시작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말 즐겁게 진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밤사이 닮으셨으면 4년 편의점 1일 2일 2일 3일 9시 1일 5. 오늘 감사했습니다. 주말 즐겁게 지내세요. 제가 업무 메일로 그 내용을 좀 전해드렸는데 제가 지금 자유주식으로 업무를 못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로 원고 필기 파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각장으로 해서 네. 이렇게 저희가 원고를 드리는 기본적인 여기다 깔아놓으면 강사 카드 뭐 이런 거는 좀 받아 아 예 그렇지. 다 안 되겠네. 아니 저 아직 하나도 아 글쎄요? 그저께 강의하신 우선화 선생님 것만 좋아했어요. 예예 그렇죠. 네.